스타알베스 공업학사 이장원입니다. 오늘은 LED바 COB에 소개합니다. 이거는 3-1이고요. RGB-1입니다. 이 안에 15W가 있는데 8개니까 120W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RGB로 되어있습니다. 3-1을 소개합니다. 물론 5-1도 있고 4-1도 있는데 소개를 저희들이 지금 한거를 요거를 제품을 소개합니다. COB로 되어있고요. 이 제품은 뭐냐면 COB입니다. LED바 COB 120W입니다. 그렇죠? 보드라이트나 이런 효과를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3,000원이고요. 이게 레드입니다. 레드. 그다음에 블루. 아, 그린이요. 그린. 죄송합니다. 그린입니다. 이게 그린이고요. 이게 블루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3-1을 하시면 화이트가 되는데 색온도가 측정하면 잘 안나옵니다. 10000도 이상이 되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RGB를 섞어서 영상을 쓰겠다고 하면 영상이 펄악해 나오고 이상하게 잘 안나오는 기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3채널이고요. 레드. 그린. 블루입니다. 그래서 이건 보드라이트나 오퍼 오리전트나 이런 제품들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도가 좀 넓어서요. 넓게 비치고요. 레드. 그린. 블루입니다. 그래서 COB 3-1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